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지요?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방언으로 설교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설교에 좋은 영향을 주었지요.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설교의 대가들이죠. 탁월하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동훈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설교는 은어의 마술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그런 아주 도덕적이면서도 정말 아주 수려하게 말씀을 전하시죠. 조윤기 목사님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설교.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설교는 우리의 심장에 팍팍 꽂히는 그런 설교 아니었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있다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일찍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 보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들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그걸 저도 가장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 놀랍죠?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학자의 혀 나로 권고한 자 유쾌한 자가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지금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한편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 한 번 드리고 죽겠다고 왔던 사람도요. 설교도 없고 약봉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의 사역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고한 자를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대화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목회자라면 설교로서 도와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서 알아듣는 것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학자같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자가 학자처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설교자이면서 또한 우리가 듣는 수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자의 은혜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기도해 보십시오. 학자와 같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가 20대에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23살에 신학을 했는데 제일 관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또 하나는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강단에 서서 훈련을 해보겠습니까? 특별히 요정들은 강단 훈련이 없거든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성령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보고 세계적인 부흥강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 뭡니까? 그걸 두고 제가 막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갑자기 제가 빨뜻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방언으로 막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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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앞에 청중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날 동안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산인데요. 능력봉에도 올라가고 통일봉에도 올라가고 형제봉, 사자봉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자봉에서 형제봉 올라가는 중간점이 있어요. 이제 중간점 이쪽으로 보면은 스대문 쪽이 보이고 이쪽에는 이제 홍은동 저쪽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제가 나의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서서 작정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요. 방언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방언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설교를 하고요. 나무를 보고도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막 나무들을 향해서 회개할 쥐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 느낌에 막 나무가 부르르르 뜨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딱 3초씩 째려본 겁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요. 그게 밤에 그쪽에 불빛이 집들마다 불이 켜지니까 불빛이 막 쫙 비춰지는 거죠. 강단에서 썼을 때 목회자들이 시선 처리를 못하면 청중을 다 장악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선 처리하는 법까지 삼각산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늘의 별을 딱 째려보듯이 쳐다보니까 아예 눈에 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불빛 집에 있는 불빛을 딱 째려보면서 회개할 쥐하다 이렇게 하니까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걸 또 제가 이거 또 앉아서만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서서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 나무들을 향해서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나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예언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 뭐 이렇게도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그 속에서 성경을 방언으로 읽다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뭔가 방언으로 설교하듯이 내가 기도를 해보면 그 속에 또한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정말 그때는 삼각산에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탕광에서 옛날에 이렇게 앞에 이마에 불 이렇게 저기 있어요. 저 후레시 이마에다 딱 하는 거. 그럼 새벽이 되면 장관이죠. 저 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불빛이 막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요즘 등산복 말하지 그때 무슨 등산복이 있습니까? 등산아 없습니다. 다 따라 빠진 운동화 신고요. 그냥 쭉쭉 미끄러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밤에 이제 올라가면 도착하면 한 11시 이렇게 되는데 그 바위에 서서요. 하늘을 향해 나무를 향해서 불빛을 향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멋지게 하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강단에 섰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 큰 광장에서 또 종합운동장에서 막 큰 데서 한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루 베르겐 나이스 루 샨드라 파워 이슬 로렌 베르디아스 카나이스 루 베르겐 베르디아스 사라비아 이요 카나이 리베르디아스 올라칸드로 리아르비아스 파이미스 홀리파 이슈 카나이 리베르디아스 올라칸드로 리아르비아스 파이미스 홀리파 이커르겐 유스콘드로 리베르디아스 루안나이스 로파미 이렇게 제가 강약을 넣으면서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어지면 제 마음 안에 하늘에 영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제가 설교한다고 했지만 그건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깨달은 다섯 마디가 엄청나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다섯 마디를 가지고 잘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도도 하고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무언가 이렇게 내 영을 때리는 것 같아요. 뭐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만이 아니고 35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저는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딱 드리지만 그걸 작성하기 전에 아버지 이번 주일 설교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계속 구하면서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레벤나이데 슬로활라비아 이보르겐 유데나이데 카르비아스 그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요. 그 본문을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할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를 그냥 방언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키서 말씀을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루키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루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제목은 어떻게 잡을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거를 가슴에다가 다 품습니다. 품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 헬라드 비스파이네스켄너로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렘의 하르비 혼드로디아 샤파오리스 마이데스카 흉년이 들었는데 오라간나이데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고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루 바라겐 마라디아 산드라바바바 사사들이 바이미스 베들렘의 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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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방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요런 방향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감이 와요 놀랍게도 그러면 그 주제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키서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배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배경을 연구해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이 나와요 레위지파 제사장 하나가 세상의 작은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 부인을 베냐민 사람들이 범해가지고 다 토막을 시체 훼손을 합니다 토막을 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걸 각 지파에다가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까지 처한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 배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심각한 죄상이 드러나는 거죠 동성애를 하는 것도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이 이미 배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음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배경을 둔 그때에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땅에 그 땅에 그 땅에 저 먼 땅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죠 땅은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잖아요 아 내가 음행하니까 내가 하나님 무시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흉년이 뭐예요 기건이잖아요 아 기건이 흉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와서 지금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석에서 적흥적으로 일장이고 오늘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방언으로 제가 하니까 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구나 영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설교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로한 데스파이미 로아렌나이 데스파라디아 사사들이 치리하듯이 로아렌디스킨 나이스 예루살렘의 10년이 되니라 리파르겐 메로디야 산드라 비폴레 디야 유아렌디아 스켄 유아렌디아 스켄 할렐루야 손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째려봤다가 이렇게 다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깨달아지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 있다 이러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혼을 터치하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저 육적인 얘기예요 어떤 분의 설교는 지혜자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딱딱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질 때 골로서에서 1장 6절에 보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영을 때리는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또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방언으로 설교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방언으로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막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 김노기 박사의 실천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요하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런 영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남겨두는 것도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훈련 예를 들어서 제가 룻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룻기로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읽을 때 강약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감정도 넣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룻기를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버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방언으로 읽을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위한 훈련으로 이 본문을 방언으로 읽는다 그러면 밋밋하게 음률이 없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 강약을 넣어주셔야 돼요 감정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방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순식간에 읽어요 우리말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제가 그냥 쫙 해서 10절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제가 좀 애절하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방언으로 읽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준 것처럼 이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위해서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위해서 힘을 줘서 읽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감정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음료를 따라서 이렇게 강약 강약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장을 제가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읽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이제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입니까 지금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감정을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루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로데 내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만약에 저 오늘 이거 의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가 레마로 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까만 건 글씨니까 문자로 읽었어요 하얀 건 종이에요 아마 감동이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록된 것이니 영으로 읽으니까 내 영을 때리고 내 영에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오는 자에게 보상이 있구나 우리가 다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보상해 준대요 그런 자에게 또 뭐라고 말하느냐 루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방언으로 읽는 방법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으로 설교 훈련하기 이런 것은요 꼭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도 이 성경을 감정을 넣어서 내가 연극을 하는 연극배우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다녀서요 피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본문을 잡아놓고 그냥 잡니다 자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서 깨달아지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제가 중심에서 붙잡고 가야 될까요 그 본문을 딱 읽고는 기도하고 그냥 자버려요 내비게이터 사이에서 나오는 북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속에 어떤 게 있는가 우리의 무엇인가 잠재의식을 사용하는데 기억을 활용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런식으로 성경을 읽고 잠시 한 30분 정도 잠을 자고 나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이 명료하게 저에게 기억이 되어지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 말씀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가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면 그런 은혜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 설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어요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훈련에 달려있습니다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김노기 목사를 치면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간 부흥회와 또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교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게 복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훈련하셨어요? 라고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책에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각자마다의 어떠한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훈련 방법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다 다른 것이죠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이메일 번호가 있습니다 715-068 한 메일인데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등등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긴급하게 기도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나눔을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천안에 있는 실천사역전문연구원에서 1박 2일 동안 제가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이제 적석 질문 또 적석 대답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궁금했던 것들 또 풀려지지 않는 게 있죠 어려운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는 신비의 세계거든요 준자와 받은자 밖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천안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온라인을 통해서는 제 이메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8시에 철야 예배 마치고 나서 개인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을 매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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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